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서네본 공식판매점 코리아 서커스 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스패너 스패너를 보다 깔끔하고 보다 편리하게 정리할 수 있는 스패너 홀더 스패너 홀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구요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스패너를 스네본 스패너 홀더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렇게 꽂아 놔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패너 홀더를 보관할 때 초창기에 할 때는 이런 어떤 상자 뭐 슬압 안에 보면은 이런 상자를 여러개를 두고 이렇게 스패너를 모아서 보관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있으면은 제품이 뭐 없어진 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실이 됐는데도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디직디직거리면서 근데 스네본 스패너 홀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가지런하게 제품을 넣어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얘를 들고 이렇게 이동을 할 때도 뭐 흐르거나 그러질 않기 때문에 편리하게 가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슬압이나 어떤 경우에 넣었을 때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보관을 할 때는요 그냥 제품을 슬압에 이렇게 두더라도 슬압을 이렇게 열고 닫으면서 얘가 흔들어지니까 사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거나 정리되어 있는 어떤 모습들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스네본 같은 경우에는 프라틱의 그 종류 자체가 조금 연질이에요 예 연질 그래서 제품을 이렇게 넣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그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큰 사이즈도 마찬가지에요 넣고 빼기는 쉽게 할 수는 있지만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일정한 그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얘의 그 삼각형의 모양은 보통 이제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얘 말고 지금 옆에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까지 이렇게 반대로 내려옵니다 반대로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두 가지 제품이 출시되어 있는 이유는 슬압의 공간이 만약에 같은 모양이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빈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서랍 안에 보다 더 많은 공구를 보다 더 손쉽게 그 공구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스네본 제품을 보통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은 스네본 제품도 아니더라도 그렇겠지만 세트 같은 경우 이렇게 트레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가 없는 경우에 단품을 여러 개를 구매를 하셨을 경우에도 스네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사이즈에서부터 작은 사이즈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작은 사이즈까지 하나의 홀더에서 다양한 모양의 제품을 꽂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셋이 큰 거죠 각도가 좀 큰 스패너를 측면으로 꽂았을 때도 간섭받지 않고 이렇게 가지런하게 어떠한 모양의 스패너들이라도 넣어서 이렇게 홀더가 고정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얘도 역시 움직여도 흐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대신에 조금 더 빨리 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넣었을 때도 그림력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고정하실 수도 있고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품은 보통 4가지 컬러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작은 사이즈에서부터 큰 사이즈로 이렇게 올라가는 제품을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모양에 따라서 원하시는 툴박스나 원하시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십니다 가격은 개당 평균 2만 2천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뭐 크기별로 이렇게 조금씩 가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많은 데에서부터 약 한 2만 5천원 데까지 다양한 제품과 컬러와 그리고 방향이 정해져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코리아스커스 쇼핑몰에서도 규격과 사이즈 가격들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